1. 2. 2. 2. 핫도그가 오늘 안 나갔네? 하나. 감자 핫도그가 안 나가면 나 하나만 해줘. 하나 먹을래? 뭐? 핫도그? 지금 하나 먹을래? 나 감자 핫도그 하나만. 대신 치즈 있는 걸로 먹어. 그게 좀 많이 남거든. 오케이. 이제 핫도그 해줄게. 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게 진짜 맛있지. 진짜 어렵다. 치즈 안 세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? 세영이 케찹만? 나 아니. 난 머스타드랑 케찹. 자. 같이 먹자. 응. 나 이것만 하고 같이 먹을게. 잘 먹을게. 응. 맛있어. 오빠한테 하나 먹어 봐. 하나 드려? 응. 나 너는 다행히. 그거 하나 먹어. 네. 나 이거 그냥 다행히. 응. 내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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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